그날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매일마다 사람에 기분 좋을 순 없으니까 맵 아 점수 갈고리 탈출할 확률 점수 아 야 이건 또 로딩 안되면 오바야 저 사람이랑 게임 많이 해봤거든요 오케이 어서오세요 와 버킹 셀터도 아 셀터도 버킹인데 이거 이 맵이 살인마 전용 맵입니다 생존자가 살 수가 없어 이 맵이 미안 여기 여기로 오는데 저기있다 저기 보시죠 방금 왔어요 저쪽으로 터져가지고 저쪽으로 왔다가 어디로 갔지 이 맵에 이 맵에서는 깝치면 안돼요 이 맵에서는 이 맵이 진짜 심각하게 말하면 생존자가 살기 제일 힘든 맵이거든요 이 맵이 살인마 맵이라고 불려요 진짜 심각하게 말하면 그만큼 살인마가 좋습니다 여기서 그만큼 살인마가 좋습니다 여기서 숨어 닿네 이 맵마다 생존자한테 유리한 맵이 있고 살인마한테 유리한 맵이 있고 아 아 망했다 걸렸어 음 난 뒤 보고 뛰어 멍청이가 아니야 나는 어 이게 보속? 뭐야 아 아 이 맵 진짜 이 맵 뻑킹인데 망했다 아 나 눕는다 아 아 이 맵이 걸려 이 맵은 피할때가 없어요 아 나 이 맵 진짜 싫어하는데 망했다 한 명 저기 있고 한 명 발짱 돌고 있고 아 난 거의 죽었다 이거 아 사만이네 얼굴에 피도 묻어있네 아 이거 무조건 죽을텐데 이거 이 사람 아마 저 안살려줄거에요 이 사람 아마 저 안살려줄거에요 제 기억에 왔다면 이산아 캠핑살인마거든요 아 야 안돼 오지마 제발 앞에 더짓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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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치 나 살려줘 빨리 이제 여기로 온다 얘 이제 여기로 온다 얘 도망간 아이고 어디 도망가지 도망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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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 맵은 도망갈데 잠시만 음 악지로 고슨 기다려 갈테니깐 마이너스 도지는거 아냐 이런데 막 어그로 끌어야되나? 아 근데 이맵에서 어그로는 진짜 오안들 조터지는데 진짜 이맵은 아냐 나 발전기 놀라겠다 그냥 누가 구워야겠지 저사람 나 발전기 전도 너무 없어 가야겠는데 저사람 죽겠는데 아오 으으으으 바보이C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제 더 못봤니? 발전기 빨리 하나 킬께요 세개 만들고 개구멍을 보던지 할게요 엉 걸렸어 기다려 구하러 갈테니깐 아마 키만 살인만 이쪽으로 올겁니다. 저사람 캠핑 안할 것 같군요. 이쪽 보고 오는지 안 보고 오는지 한번. 캠핑인가? 다른사람 맞았어. 빨리 뛰어가야 돼. 뭐야? 저기있네. 네 쪽으로 오고있나? 떳떳떳떳 밑에 돈 있니? 떳떳떳 기다려. 또떳떳떳떳 으응 아누옥스 도망가. i Juice 나왔니?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어, 나왔다 나왔거든요 뭐야? 이쪽 왜 와? 발전기갓네 여기 근데 이거 아오지라서 이거 아오지라서 될려나 이게 나 볼거야? 어디야? 기다려 야 기다려 내가 구하러 감 구할수 있어 타이밍이돼 타이밍이돼 와 뭐야 얘? 와아 공수 왜이렇게 빨라 가아아아 아 말아주지 말걸 하아아아 죽었어 내가 구해준것도 아닌데 점수 못먹고 아 죽었다 어 살았네 어떻게 살았지? 아 이거 발짱돌일걸 아 한사람 여기 있구요 아무리 한사람은 저기 끝에 있죠 3창간에 창문에 지금 덧걸었어 여기 이 집에 창문이 있군 야 제발 딴 데나 창문을 뛰면 죽지 야야야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안돼 야 너 너까지 죽어 너까지 죽어 야 아 어차피 나 맞아 죽는디 씨 아아아아 씨 아아 나한테 오나? 나한테 걸러오네 나한테 걸러오네 나한테 걸러오네 아아 씨 아 역시 제가 저사람마를 기억해요 저사람마가 좀 성격이 좀 와락가락 하거든요 좋을땐 좋고 안좋을땐 안좋아요 어 어? 안죽이네 지금 개구멍 안보연다 이거야 지금 구성구성 창문구성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낫겠네 여기 앞에 창문도 있고 여기 앞에 이거 묻죠 이 맵이 진짜 퍼킹맵인데 왜 하필 이거 걸렸네 나 점수가 너무 부족한데 나 살인마 지렁이는 없고 어 어 저만가 야 왜 이리로와 살인마 지렁이 없어야죠 아예 못찾네 저걸 야 그리고 뛰면 너 야 너 이 자식 이리로 오지마 아닌가 살인마 저기 갔나 저사람한테 갔네 살인마 저어기 맨 끝에 보이시죠 저쪽 뛰고 오는 사람 저사람한테 간거 같은데 빨리 치료해줘 오케이 저사람한테 갔다 야 너 이 자식 등드름 씨 빨리 발전기 돌려 발전기 야 이거 뭐야 왜 저기서 맞았지 저사람 근데 걸리면 죽잖아 아 저사람 걸리면 죽는다고 이거 돌려야돼 빨리 야 너 뭐해 저사람 걸리면 죽어 아 죽잖아 온다 온다 그가 오고 있어 야 도망가 너 이 자식 그가 오고있다 아이가 발전기 계속 돌리고 있어 너가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그가 오고있다 했잖아 내가 어디가 이거 어떡하지 저사람 구해야되나 여기 보고있어 어디야 이거 두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사람을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 게임을 이어나가던가 개구멍을 찾아서 개구멍으로 나가던가 어디야 아 이거 개구멍 찾을거 같은데 이거 개구멍 저사람들 걸리면 죽거든요 개구멍 개구멍 이거 밑에보시면 도 도 그 홀같은 데가 있어요 개구멍 나라도 살자 여기 없어 도굴 도굴 걸어보면 들려요 휘파람 소리 어? 여기 오고있는데 이살되어 오후 좀 해줄게 도굽 네 도굽 어떻게 해석 때 여덟의 개구멍 차려 개구멍 어딨지 도구리 제발 개구멍 어딨니 여기 없구 저 집안에 있나? 살인마 안 찾았었나? 도구를 어? 살인마 저쪽있죠? 봤어요 살인마 어디에 있는지 이거 무조건 개구멍 차려 나가야되는데 답이 없는데 발증기 언제 다 돌려 이거 풀로 된것도 아닌거고 발증기가 저 장을 마 cone 쉭 쉭 제발 뚫뚫뚫뚫 결국은 저기있나 보네 저기 제발 여깄네 도굴 으악! 으아아아아악! 아우! 하필 도신 아아아아아아 씨 어? 뭐야! 나아졌어!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아 나 뭐야 나 탈주된거 아니야 이거? 뭐야 어? 점수 올라갔는데? 점수 올라갔거든요? 뭐야? 아아 개구멍 점수함 먹었구나 옆에 있어서 에이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이거 뭐야? 카드스프레이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 나이스 나이스